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 입니다 이번에는 109번째 알두이노 nmr mri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전문 108번째 부터 이제 108번내를 좀 맞춰 보자 그래서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생각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그렇게 했었죠 하나는 이제 nmr 이 뭐하는거냐 nmr 타스크 그거를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어떤걸 할 수 있느냐 하는거 하나 그 다음에 nmr 이 뭐하냐 nmr 타스크에 대해서 cpu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냐 하는거 또 한 덩어리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일을 화면으로 좀 보고서 제어해야 되잖아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인터넷 앱으로 웹 앱으로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게 다 있는거죠 근데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물인터넷 앱으로 사물인터넷 깍고 하는거 잖아요 사물인터넷 앱은 센서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의 nmr 프로브 도 nmr 센서 라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붙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mri 도 마찬가지구요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 덩어리로 생각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다가 보니까 이제 이메이징을 좀 붙이는게 맞는거 같아요 요렇게 해서 mri 를 같이 생각하는걸로 그 다음에 nmr 타스크 란 말에서 프로세스 란 말로 바꿨어요 타스크 란 말이나 프로세스 란 말이나 컴퓨터 쪽에서는 두개를 같이 쓰거든요 큰 차이 없이 그 다음에 cpu 라는 아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를 마이크로 프로세스 유니트로 바꿨어요 여기도 프로세스 가 있고 여기도 프로세스 가 있으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말들 하고 우리가 nmr 에 프로세서 를 연결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cpu 에 대해서도 요 mri 이메이징을 하나 더 하고요 또 웹 앱에 대해서도 역시 이메이징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전번에 108번째 영상에서 봤던거는 요 mpu 에 대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심플 링크 라는 고런 제품군을 한번 살펴봤었죠 심플 링크 라는거 그중에서 이제 그 제품군 중에서 요 첫번째꺼 요렇게 생겼죠 요 첫번째꺼를 얘기를 했었죠 요거죠 요 msp432 라는거 그러면은 요거의 코드들은 전부 여기서 한거는 요 칩에도 또 갖다 붙일 수가 있고 또 유튜브에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 다음에 1기가허트 영역 내에 자신의 기지국을 갖는 그러한것까지 전부 무선 인터넷 옵션이 다 가능했잖아요 요 중에서 바로 요 mpu 는 우리가 네번째 nmr 또는 mri 버전에서 사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로 고렇게 준비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아주 고급스러운 사물인터넷에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고급스럽다는 얘기는 거의 독일사람들이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 에 해당하는걸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또 요번에 계속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번에 해야될 얘기는 요 mpu 다음에 cpu 얘기를 좀 더 해야 겠죠 또는 mpu 하고 쉽게 얘기해서 mpu 하고 cpu 를 한데 몰아서 시스템 온 칩 이라고 만드는 암콜텍스의 기술 전번에 얘기했던 암콜텍스 a r m 3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요번엔 얘기를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앱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던가 하는 거를 슬쩍 지나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매번 요 세 가지 사실 보면은 요 nmr 하고 mri 관련한 세 가지니까 네 가지죠 요 네 가지 얘기를 매번 해야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갈수 앞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요 soc 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우리가 앞으로 전개해 나갈 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덩어리의 생각 에 이 전부 요 nmr 또는 mri 프로세스 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 nmri 프로세스에 응용 부분이 명시되어 있진 않죠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은 mri 경우에 요 mri 를 하고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거기에 대해서 화학분석을 하는거죠 여러분 우리가 mr 스펙트로스코피 mrs 라고 부르죠 요런 응용들은 상당히 좀 놀라운 응용들인데 이걸 산업에 갖다 쓰면 진짜 응용 분야가 많은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게 많잖아요 문제는 이게 수십억짜리 장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비싸서 못하는거죠 그러면은 우리 경우에는 이렇게 사물인터넷 장치를 갖고 nmr 이나 mri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는거잖아요 그걸 완성해 나가는거잖아요 그래서 수십억이 아니죠 그래서 아주아주 작은 비용으로 거의 거의 이러한 시기에 이런 응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시기에 응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사물인터넷을 갖고 nmr 이나 mri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거죠 요번에는 이 세가지 생각 중에서 전번에 mpu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걸로 좀 봤으니까 요번에는 cpu 쪽을 좀 보죠 또는 soc 요번에도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pdf 을 하나 좀 빌려 보도록 하죠 요걸 어떻게 찾아서 보는거 또 전번 영상은 또 어디서 찾나 하는거는 한번에 또 얘기를 따로 할게요 지금 얘기는 soc 인데 soc 에 이제 무슨 시스템온칩이냐 하면 아암기술하고 pru기술을 두개를 묶었다 이거죠 비유를 하자면 여태까지 해오던 라스베리 하고 또 알두이노 요 두개의 기술을 시스템온칩 위에 때려 넣었다 이거죠 때려 넣기 전에는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를 사용할때는 요쪽 라스베리의 명령을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알두이노에 연결을 했었죠 USB 케이블로 이게 좀 대역폭이 불안하잖아요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비글본 블랙 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했었잖아요 웃음말로 찌쩍거렸죠 비글본 블랙 근데 요 비글본 블랙의 칩이 바로 라스베리의 기능하고 알두이노의 기능 두개를 시스템온칩에 때려 넣었다 이거죠 한 칩 안에다가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ARM 콜텍스 A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PRU기능 단 이거는 리얼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는 PRU라고 불러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실시간 기능이 있다 아주 좋죠 왜 그런가를 우리가 또 조금씩 보도록 하죠 요 ARM 더하기 PRU SOC 라는 얘기는 요 ARM 콜텍스 A 기술하고 요건 라스베리하고 규격이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같은 ARM 콜텍스 A 기술이죠 그리고 요 PRU 알두이노 같은 기능인데 실시간이 좀 다른거죠 요 두개를 연결했죠 한 칩안에 그게 SOC잖아요 그래서 이 SOC는 비글본 블랙에 SOC는 요 두개가 같이 있죠 그리고 그리고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를 USB 케이블로 연결했다면 여기서는 요런식으로 레벨3 커넥터 해가지고 요걸로 연결을 했죠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뻥 뚫려있는 거예요 아주 좋죠 그래서 여기 메모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CPU SOC NPU 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얘기를 조금만 정지를 하고 가도록 하죠 이렇게 찾아놨는데 마이크로 아니 저기 알두이노 알두이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메모리를 검색해 보면 메모리 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메모리 메모리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라고요 간단하게 메모리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 하고 SRAM EPROM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들었네요 알두이노에서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데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치로 프로그램을 짜서 업로드 하면 바로 플래시 메모리 들어가죠 그런 기능이 레벨 1 캐쉐 같아요 캐쉐 란 말은 직역하면 역마차잖아요 그러니까 룩은 딱 씻고 그냥 가는거죠 시간을 지지 끄는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플래시도 그 즉시잖아요 요 요 SRAM은 반면에 스탠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SRAM이죠 요거는 이제 요 스케치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변수 같은거 고거를 취급하는거 취급하는거다 뭐 저장이죠 요거는 이렇게 돼있죠 에프롬 얘기는 일렉트리칼 이레이서블 까지만 하고 여기서 그만하죠 그래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 SRAM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요렇게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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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 캐시가 있네요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하고 데이터 이 두가지를 아주 빨리 저장할 수가 돼있죠 있게 돼있죠 여기 보니까 거기에다 요런 데다 저장하는건 시스템 클락에 한 사이클밖에 안걸려요 그러니까 요 콜텍스 A는 지금 1기가헬츠 칩으로 지금 설계해서 만들었잖아요 요 비글본 블랙에서 그래서 1기가헬츠의 클락중에 한 사이클이면 여기에 접근이 된다는 얘기죠 인스트럭션 레벨 또는 데이터 레벨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레벨 2 도 있죠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넘치면 여기로 가야겠죠 그리고 SRAM도 있죠 방금전에 알두이노에서 봤던거 똑같이 물론 크기는 굉장히 크죠 전부 온 칩이죠 칩 위에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요렇게 한 사이클밖에 안걸리죠 틱틱틱틱틱 하느냐 틱컴 끝난거에요 그냥 다음에 요쪽 알두이노 같은 요쪽은 알두이노 같은게 두개가 들어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pru 0라는 너머고 pru 1 이라는거 노란색으로 하니까 잘 안보이네요 이렇게 알두이노 같은게 두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방금전에 본거처럼 요 pru 라는 덩어리 그리고 이 arm cortex a 라는 덩어리가 요렇게 l3 레벨3 에 인터커넥트 상호 연결하는 버즈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있죠 이것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른거죠 그러니까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를 케이블줄로 연결했던거와 비교가 안되겠죠 대역폭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리얼타임 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mcu 나 mpu 로 부르지를 않고 pru 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깥쪽에 pru 쪽에는 pru 아이오가 또 따로 있네요 요게 아마도 독일사람들이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에 쓰면 딱 되는거 같아요 모든 주변장치를 모든 주변장치를 어떠한 형태로 프로토콜이라도 다 여길 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 포함해서 상당히 우수한 칩인거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거는 요 pru 안에도 요렇게 램이 또 들어 있어요 메모리가 또 요 l4 인터커넥트라고 레벨 4 에 인터커넥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shared 램이 메모리가 들어 있구요 요렇게 메모리 두개가 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골목길이고 여기는 뭐 버스 타고 나갔고 그게 고속도로로 가가지고 이쪽 pru 덩어리 쪽으로 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고속도로 또 국도도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좋은거죠 요 콜텍스 a 하고 pru 그 대신 그만큼 프로그램이 좀 따질게 많아야 되는거 같아요 우리가 매번 할때마다 이제 세덩어리를 하기로 했던거 이렇게 세가지 mpu cpu 앱 그 중에서 요 세번째꺼 앱에 대해서도 시간이 부족해도 리마인드는 좀 하고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게 요 익스프레스로부터 시작하는 웹 앱을 만드는 프레임워크 고 프레임워크를 좀 생각을 해 왔었죠 요 끝에꺼는 이제 플러터 요거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다고 우리가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nmr 이나 mri 를 하려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mri 데이터가 좀 많겠죠 영상 데이터 그래서 웹 소켓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것도 확인했고요 이때 필요한 언어는 자바 스크립트죠 그래서 자바 스크립트도 통합을 해가지고 쭉 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계속 연결해서 할거고요 오늘은 물론 리마인드만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거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책고지에 꽂아놨던 자바라는 것도 끄집어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요 자바 스크립트는 비동기 식으로 콜백 함수를 쓰니까 연결하는 데는 무한히 뭐 잘 연결하는데 작은 시스템 같고 콜백 함수가 주는 시간 지연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바쁜 사람들은 좀 안 돼요 nmr 이나 mri 에서는 안 된다기보다는 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자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수없이 연결하는 IO 인풋 아웃풋이 인텐시브한 그런 그 응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CPU가 인텐시브하다 뭐 분석을 많이 하고 이런다 이거죠 그럴 경우엔 자바 스크립트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말하자면 엔터프라이스급 거대한 시스템이다 그럴때도 역시 자바 스크립트가 좀 어렵다 해서 자바를 다시 끄집어낸거죠 짚고짚고자 같은걸 안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은데 해야 되요 보니까 특히 요 플러터라는 자바 스크립트를 쓰는 요 프레임워크 대신에 요 자바를 쓰는 프레임워크는 스프링이라는게 또 있더라구요 근데 어쨌건 자바라는 언어로 조금 익숙해지게 된다면 2.2 그걸 그냥 플러터에 쓰이는 언어인 다트에다가 많이 적용이 된대요 그 생각들이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대신 고생은 요쪽에서 또 하는거죠 결국 자바 스크립트하고 자바는 해야 되는거 같아요 우리 알두이노 스케치라는 그 그 창을 만들 때 그때도 C C++ 그 다음에 자바 세가지 언어를 써서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자바가 C 못지않게 좋은거 같아요 그 다음에 모바일 모바일 이라는 얘기가 모바일이면 화면이 조그만하니까 그 화면 구성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화면 구성을 하는 기본 원리를 플러터 플러터 프레임워크가 여러걸 썼었죠 플렉탈 이라는 물리학의 원리죠 그래서 플렉탈 에 나오는 대표적인 가로 세로 비율로 플러터 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는 프렉탈 이라는 건 눈 속이처럼 한없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같은 비율로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화면으로 구성한다면 이런 식으로 화면 크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거죠 지금 생각하는 세 덩어리가 요 이메이징을 하나 집어넣었구요 NMR 프로세스에다가 그리고 요 MC MCO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요즘은 프로세스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MPU로 바꿨구요 그래서 프로세스란 말로 요 NMRI 과학과 요 기술이 연결되길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 뭐 마찬가지로 CPU 쪽 이나 SOC SOC 마찬가지고 그리고 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는 그 저 요 앞덩어리 과학분 NMRI 과학분 NMRI 프로세스가 각각의 NPU 나 CPU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하는 관점에서 좀 뜯어봤어요 상당히 보편적이죠 상당히 보편적이죠 사실은 그 NMR 또는 MRI 프로세스 라는거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리고 그리고 요 끝에꺼 요게 원래는 송신과 수신을 싱크로나이저 한다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요 이메이징 부분 즉 공간 부호화 라는 이메이징 부분으로 넣었죠 일단 이메이징을 넣었구요 그거를 얘기하다 보면 요거 굉장히 빨리 진행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써서 우리 자석이 있으면 원자핵이 자석처럼 행동하는 지만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뱅뱅 돌고 있는 세차운동하는 원자핵 자석을 요렇게 보여주죠 하나의 고주파 펄스가 에너지가 들어가면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자석을 중심으로 해서 요 요 축을 볼 때 보통 N극에서 S극으로 하는데 요거 제가 꺾어내네요 아무튼 자석의 자장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표를 그릴 때 요 파란선은 펄스를 맞고 쓰러지는거 요거는 회전자표계에서 본거에요 같이 돌면서 본거죠 그 다음에 요 빨간거는 그 회전자표계에서 빠져나와서 지상에서 본거죠 정지자표계에서 그래서 두개의 자표계를 지금 같이 그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혼동하기 쉽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코일이 들어간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게 지만효과에 의한 원자핵 자석이잖아요 자석이 코일 안에서 움직이면 요런식으로 신호가 발생하겠죠 신호는 발생하는데 요런 생각을 조금 해야되요 원자핵 외에 물질이 있는게 전자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꿀로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요걸로 원자핵 자석으로 뱅글뱅글 돌리는게 꿀을 맞다기로 휘젓는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끈끈하거나 순화하고 느끼는거죠 그 개념을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고 원자핵 자석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할 경우에 요 자석 사이에 즉 자기장 밑에 자기장에 그러면 요 자석들은 막 요동을 치는데 요런 상태에 있을수도 있고 요런 상태에 있을수도 있겠죠 총개수는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있어요 요 숫자가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 요쪽은 지금 요 N극 빨간게 이렇게 여기 S극 녹색을 향하니까 안정된 상태 즉 에너지가 낮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있을 확률이 더 크죠 그래서 좀 개수가 더 많은데 그 확률을 볼쯤한 통계에 따라서 안정된 상태에 초과하는 개수를 계산해 보면은 대략 볼쯤한 통계에 의해서 100만 분의 1 정도 요 전체 요 전체 그러니까 약 동그라미가 23개에서 17개로 줄여 그 정도 개수의 스피 액세스가 더 안정된 상태에 초과되어 있는 개수가 이제 펄스를 받으면 고지파 펄스 에너지를 받으면 안정된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신호를 내놓죠 요게 양자역학 쪽으로 본 지만이펙트에 의한 NMR 신호죠 요게 나올 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꿀을 상상하면은 그 꿀의 끈적끈적함이 요 신호에 묻어 나온다 모듈레이션 돼서 나온다 변조돼서 나온다 이렇게 일단 이해했으면 해요 다음에 그럼 MRI 요번에 넣었으니까 MRI는 어떻게 되는 거냐 MRI는 이렇게 코일을 두개 더 감아줘요 만약에 요 자석 두개 N극 S극 자석 사이에 자기장을 요 전류의 방향을 요 두놈을 반대로 해놓으면 아무튼간에 이쪽으로 가면서 세지고 저쪽으로 가면서 세지고 경사진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사자개장 또는 마그네틱 그래디언트 필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왜 우리 NMR 센서에서는 요렇게 두개의 코일을 갖다 감아 놓고 반대로 전류를 주면 돼요 계속 줄 필요는 없고 신호가 나올 때만 줘도 되겠죠 펄스 형태로 탁 치고 탁 치고 탁 끄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그러면 이제 양자각 쪽으로 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원자 X핀이 오전 쪽으로 보면 이렇게 다른 주파수로 두 개의 주파수로 움직이겠죠 요 그림은 같은 걸 썼기 때문에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살짝 다른 주파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주파수로 돈다면 그 신호를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코일로 받으면 요게 코일 안에서는 일종의 발전기잖아요 그래서 그 전류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요렇게 주파수 공간에서 그 신호가 두 개로 나오겠죠 하나 두 개로 두 개의 스팬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위치에 따라 원자 핵스피이 도는 속도가 달라서 그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면 신호의 위치를 주파수 축에서 요게 바로 MRI죠 단 이 경우에는 요 한 축에 대한 것만 지금 한거죠 즉 원 디멘셔널 MRI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머지 두 축에 대한 거는 또 차츰 얘기를 할게요 혹은 단지 요 코일을 어떻게 감았느냐 하는 그 방법만 다른 거니까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초전도 자석에 경우에 보면 방금 전에 고일 코일을 고리로 만들어 쓰던게 요 하얀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 보이는 거 요거는 이제 아주 작은 서랍을 수없이 이렇게 나가지고 거기에 쇠를 갖다 넣는거죠 그건 이제 자정을 맞추려고 고치려고 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철평 같은걸 넣어서 하기 때문에 패시브 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자석을 동원해서 하는거는 액티브 쉼이라고 그러고요 아무튼간에 그런 영상에 필요한 장치들을 추가한게 NMR이다 그게 MRI다 라는 얘기를 하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 코일들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 하얀 원통에 감겨있는 코일은 요렇게 빨로파 색의 세가지 방향의 코일이죠 그러니까 앞뒤 방향이 하나 있고 좌우방향이 있고 위아래방향이 있고 그래서 세가지 방향으로 XYZ 세개의 코일을 감고 그거를 신호가 생길때마다 켜주는거죠 경사자기장에 생기게 경사자기장 우리는 이제 NMR 센서를 MRI 센서를 할 때는 요렇게 한축만 먼저 생각해보면 두개의 코일을 여기 갖다 놓으면 되겠죠 아까 아 요거 다시 해야겠네요 시간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체를 자식을 못하고 요렇게 해서 또 NMR 센서를 MRI 센서를 할 때는 요렇게 두개의 코일을 감아서 하나는 여기다 놓고 하나는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원디멘셔널 1 경우에 요 공간 부활을 하는 펄스를 키는 순서는 다음번에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다음번에 조금 시간을 좀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고죽파 펄스를 키고 동시에 요 신호가 나올 때 사실 얘네들은 요 신호가 나올 때 켜줘야 돼요 근데 이 지면이 지금 한적이 돼서 할 수 없이 이쪽에다 그렸죠 요 신호가 켜질때 신호마다 그게 어디서 나왔다는 위치를 우리가 코딩을 하는거죠 인코딩을 그래서 공간 도어 하는 고죽파 펄스 하고 동사자장 펄스에 또 그걸 메모리에 갖다 넣는 것까지 해서 순서로 한번 정해봤어요 요런거 할 때 요런 시간 축에 대해서 각각의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알두이노 같고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알두이노도 이제 듀에 같은거 콜텍스 기술이 들어간 칩을 쓰는 알두이노 듀에 같은 경우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요번에도 요 이완 시간에 대한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요거는 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그 이유가 그 꿀 꿀에 대한 비유를 이해하기로 하고 설명은 다음번에 또 좀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리고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할게요 물론 코일이 들어 있으면 얘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다 신호가 발생을 하겠죠 이번에도 구독하고 의견 언제나 부탁드릴게요 요 영상을 만들다보면 제가 이제 시청시간은 그거를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볼때 절반정도 보고 나머지는 제가 또다시 반복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청시간을 보면 뭐 10여분인데 30분짜리만 줄여서 30분을 만들어 놨는데 그 뒤거를 안보는 걸로 모니터가 되면 또 어차피 다시 해야되는데 하고 좀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30분 내로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